화장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간 후 변기 앞에서 몸을 돌려 바르게 섭니다. 건강한 손으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립니다. 변기에 앉을 때는 건강한 손으로 변기 혹은 안전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앉아 용변을 봅니다. 건강한 손으로 휴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접습니다. 양발로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휴지를 사용합니다. 균형을 잃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 발에 체중을 지지하여 천천히 일어난 후 허리를 구부려 건강한 손으로 바지를 올립니다. idualk.tv 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